주의 성이 함께하는 노래 주의 능력인데 새 힘을 얻으리 주의 은혜를 다 넘치는 고래를 통해 전생에 살아나 주의 영광 함께 보내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를 다 넘치네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다 희망해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이 믿네 이 도서 비밀물이네 성형 역사 이만해 눈가에 눈이 열려 빛 비추네 말씀이 소지되네 그리스도 이민이 함께 우리 제자 일어나 일평생은 전쟁이 믿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고래 주의 능력인데 새 힘을 얻으리 주의 은혜가 넘치는 고래를 통해 전생에 살아나 주의 영광 함께 보내 그리스도 이민이 함께 보내 주의 은혜가 넘치는 고래 그리스도 이민이 함께 보내 우리 제자에 이르러 일평생은 장점이 되네 주의 손에 힘 함께하는 동해 주의 능력인데 새 힘을 얻으리 주의 은혜 다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세계 살아나 주의 영광 함께 보내 주의 손이 함께하는 동해 주의 능력인데 새 힘을 얻으리 주의 은혜 다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세계 살아나 주의 영광 함께 보내 주의 영광 함께 보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오늘 한 주간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고 계십니까 그 삶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오는 응답들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모든 틀들은 빨리 벗어버리고 치유받으시고 오직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 됨을 삶을 통해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축복이 회복되시고 이 복음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증거 가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산조간 복음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 응답을 지속하는 삶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응답을 지속하는 삶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게시록은 소아시아 교회의 일곱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게시록을 작성하던 주후 95년에 교회는 일곱 교회를 당시 교회를 묘사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부터 현재까지 약 2000년에 이르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의 교회들이었지만 지금 우리 현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곤면하시고 또 혹은 책망하시고 또 혹은 칭찬하시고 약속을 주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시록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미리 응답을 찾는 그 시작이 되길 소원합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주일 새벽 기도 때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게시록에 나타난 특징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각각 임하여 말씀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각각 임하여 말씀을 주신다 모든 교회를 다스린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내가 안 오니 내가 안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교회를 친히 보살피시고 하나하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도 반복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싸워야 될 것이 있다 영적 싸움을 싸울 대상도 있고 그 싸움에서 쟁취해야 될 것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타 행정이나 프로그램 혹은 경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말씀을 받을 때 보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게시록에 적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미리 당겨보시고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주 33년에서 100년 주 33년에서 100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시대로 대표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직후의 시대죠 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 가운데 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수고하고 참 잘 참고 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했습니다 오늘 처음 구원받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또 그 사랑들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그 어떤 것들도 내게 문제되지 않고 이 복음을 빨리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첫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생명 나무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 100년에서 313년에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가 가난과 한란 속에서도 참 부유하구나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회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관을 얻고 둘째 사망의 회를 저주와 재앙을 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를 배웠어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주 313년에서 606년을 대표하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국교로 공인하던 시대에 대표되는 교회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순교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너희 속에 이단이 있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공격할 것이나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모든 것이 순조론 같았지만 그 속에 이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했습니다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고 잘되는 같은 그때에 또다시 복음을 놓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늘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아디라 교회입니다 도아디라 교회입니다 주 606년에서 1517년을 대표하는 중세 로마 가톨릭이 통치하는 암흑기입니다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결국 타락해서 암흑기를 맞은 그 시리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그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갈수록 좋아지나 이세배를 용납하고 행음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구나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속으로는 음행하며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풍족하고 부여하지만 사랑도 넘치고 믿음도 넘치고 섬김과 인내도 넘치지만 막상 알맹이 넘는 허얼뿐인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져지고 네 자녀들을 죽이겠다 그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긴다면 망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 같은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죠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신앙 생활 너무나 순탄합니까 혹은 반대로 너무나 어렵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면서 다른 우상이 틈타고 있지 않는지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견 이것을 교회에 관찰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학문이나 경험들을 동원해서 혹 내가 발버둥치고 있다면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대의 교회입니다 사대의 교회입니다 1517년에서 17세기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부흥기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순결하고 주와 동행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구나 그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순결하고 주와 동행하는 척 하지만 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없는 생명은 가리워진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깨닫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마일 것이다 하지만 깨달으면 흰옷을 입고 생명체계에 네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부흥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 같은 것 여섯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17세기에서 19세기 청교도와 기독교의 부흥식이죠 세계의 성교의 식입니다 다위세 열쇠를 가진 거룩하고 참된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 주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멸류관을 절대 뺏기지 말라 이기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그곳에 너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을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너희의 자랑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내가 전도한 너희다 했어요 바울이 나의 멸류관은 내가 심부름함으로 구원 받은 너희다 이렇게 했어요 이 멸류관을 절대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내 문제에 갇혀 있지 말고 전도와 성교 세계보금화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데기아 교회입니다 19세기부터 현재를 대표하는 교회죠 자유민주주의 신화 인본주의 신화 배교의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창조의 근본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그 미지근한 너를 내가 토해버리겠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우리가 아는 말씀이 여기서 나왔죠 혹 나의 신앙생활이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걸쳐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토해버린다고 하셨어요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나는 이 복음을 선파하는 교회에 생을 걸겠다 뼈를 묻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생명 다해서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기도로서 나의 모든 물질로서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우리 후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에 중직자임을 평신도임을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고 하나 옆에 가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생명나무의 열매도 드시고 생명의 관도 쓰고 감추인 만나와 새이름도 얻기 바랍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도 손에 쥐시고 흰옷 입고 생명체계 이름도 기록되시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곳에 이름이 새겨지고 천국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일곱 교회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계도 주님이 주신 권면 붙잡고 영원한 약속 그 속에 가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교회입니다 하나교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저에게 인지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 기억이 더듬어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추억은 하나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교회에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군대를 입대하고 제대하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 자녀가 하나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눈 감았다 뜨니까 이미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아마 한 번 더 감고 뜨면 얘들이 아빠가 뭔데? 하면서 달려들겠죠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저의 어린 소원인교회 시절 본당 밑이었죠 1층인데 지하 같은 그런 큰 홀에 벌도 크지 않고 어두컴컴한 그곳에 비의 방석 하나를 가지고 맨 앞자리로 가서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이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철없이 뭣도 모르고 그 방석을 날리다가 권사님 머리 맞춘 적도 있죠 너무 놀래서 영겁고 죄송하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평일에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중학생인데 컵라면 두 개 끓여 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두류공원 가서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형들 따라서 누나들 따라서 다니던 기억도 있습니다 차량 예배 없으면 집에 안 가고 그 앞마당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뭐 할 거 없냐 성냥이처럼 헤매던 기억도 있어요 중3이 되던 임원 중학생인데 주일 새벽기도 끝나고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헌금 봉투 꽂던 기억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중학생들이 일어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교회 철탑에 전구도 달고 그랬었죠 제가 청소년 시절 다리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담당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 가운데 메이크 옷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게 울시였습니다 지금은 없죠 가는 사람마다 전부 울시 입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또 연애 중이셨는지 연애 편지 쓸 때 글자를 마지막에 안쪽으로 회 꺾으니까 글씨가 너무 예쁘더라 하면서 칠판에 그렇게 판사하시던 모습도 있습니다 제 어린 소인교회의 추억들이죠 저도 목사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뵈었지만 본인이 한 설교를 언약으로 붙잡는 목사님은 많이 못 뵀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설교하고 나면 다음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돌아본다 한들 내 설교가 오늘 잘 전달되었냐 내가 오늘 설교 잘했나 못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언약으로 붙잡기가 저조차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봤어요 본인이 하신 말씀인데 본인이 붙잡는 모습을 그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하나교회에 처음 단임으로 취임하시며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 생명의 말씀을 내 입에 줘서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미 은퇴하실 설교도 준비하고 계세요 누가 보면 17장에 나오죠 나는 이 복음과 전도 역사에 방해가 될 뿐이었다 무익한 종이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말씀을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겠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교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신 그 마음과 자세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건만 인정하는 그 모습을 저희 젊은 교육자들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20년도 코로나가 한창 시작될 때였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인 날 이 조직과 단체에 랩런트 지도 목사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국문과를 졸업해서인지 여기서 무슨 메시지가 나오는지 꼼꼼히 따져서 살펴보고 또 추적한다고 할 만큼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길면 10년 혹은 20년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결국은 몇 줄의 문장이나 기록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지금 많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헷갈리죠 이제 773까지 나왔어요 저도 당장에 이거 뭐 007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난 35년간 받았던 응답들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 수많은 기도 제목과 앞으로 받아야 될 축복들을 일일이 다 들고 다니면서 보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쉽게 외우라고 주신 그런 숫자겠죠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다 따지면 130개나 됩니다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 중에 15개는 또 겹쳐요 그럼 틀린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세대 목사님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지나왔던 그 말씀의 응답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일들과 사건이 우리 단체와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편지를 주시는데 집배원이 못생기면 안 받겠습니까 35년 40년 35년 40년 너무나 좋은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깔았는데 마치 상인역에서 전철기관사가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면 나 지하철 안 타 땅 파고 가시겠습니까 메시지가 틀렸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고 사람이 틀렸다면 고치든지 데려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신앙과 무슨 관계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개인 신앙을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있었나 아니면 사람을 따라가고 있었나 아니면 조직과 단체에 취해 있었나 세계보고만 하는 하나교회는 단 한 사람도 말에 휘둘리거나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지를 주시는 단의 목사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시면 정말 기뻐요 밖에 나가셔서 보고 듣고 만나는 것 경험하시는 것 깨달으시는 것 먹는 음식까지도 모든 것이 설교의 말씀의 재료가 돼서 돌아오시는 주간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메시지를 선포한 지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후대들이 먹고 자라기 때문에 많이 나가 계실수록 더 많은 은혜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완전히 사도행전 13장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를 자발적으로 진행한 안디옥 교회 그 당의 장이고 목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무려 3년이 넘게 교회를 비웁니다 교회가 막 했습니까? 중직자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주셨어요 아니 이 안디옥 교회는 목사들이 전부 목 날아가고 나서 중직자분들이 직접 세우신 교회입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위 목사님께서 하나교회에 취임하시면서 붙잡아는 은혁도 이거죠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전도로 하나 될 교회 훗날에 기억될 교회 전도 목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초대교회 중직자처럼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천명으로 붙잡고 이 강단의 감당자가 되셨습니다 목사님 천명이 세 글자 중직자밖에 없죠 사실 이 단체의 선교도 우리 하나교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일본 선교 울론 목사님께서 일본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수년 내 우리 청소년들이 타격받는다 그렇게 시작했던 선교가 이 단체에 물꼬를 튀어서 어디 일본 뿐입니까? 방글라데시 그 생명권 그 설교에 자주 인용되는 그분 역시 하나교를 통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니 한 나라를 넘어 한 대륙권 중남미에 수십 명의 제자를 불러들여서 40일 넘게 먹고 재우고 입히면서 훈련시켜 다시 보내는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입니다 세계복음아 그거 하나 보고 가지 않습니까? 몇 년이나 지속하셨어요 예배로 영육성복 11조로 영육번영 선교로 세계정복 우리 하나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런 슬로건입니다 표호예요 완전히 죄송합니다 미친 교회죠 완전 세계복음아에 미쳐버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지금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수많은 운동과 프로그램을 지나왔죠 성령을 체험하던 은사운동을 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운동 빡시게 했었죠 그리고 말씀을 중심한 전도제자 훈련도 진행했어요 성구 쓰고 외우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할머니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폭팔도 경험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 곳곳에 필요한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하나교회에 필요한 모든 훈련과 프로그램을 주시다가 93년도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나게 되었죠 이 운동 때문에 지금 우리 아직도 살아계신 장노림들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불사하셨죠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하나교회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직자분들께서 그렇게 막아주셔서 저와 저의 후대들이 이 세계보건마의 대열에 앉아있음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태권도 좀 했다고 이 단체의 메신저 한 5, 6년 차 문 열어드리고 길 안내하고 1대1로 붙으면 제가 질 것 같은데 경호했었어요 또 우리 모든 상임위분들 또 단임 목사님들 섬기는 팀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한 5, 6년 섬겨봤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청소년들 수천명 청소년들 어떻게 하면 포럼하고 각인시킬까 그 젊은 교역자 팀에 들어가서도 한 3년 있어봤어요 오늘 여름 하나교회에 행하신 하나님 일을 보셨습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나 팀은 연초에 조직이 돼서 4월부터는 매주 모여입니다 저도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서울에 기차 타고 올라가서 회의하고 그건 뭐 그냥 가집니까 기차값 밥값 숙박비 다 들잖아요 그걸 반년 넘게 해서 그렇게 우리 랩런트를 초청하는 가장 큰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 학위 어땠습니까 천 명 넘는 스텝이 반년 이상 준비해야 될 그 어마어마한 대회를 단 2주 만에 준비하셨어요 기적이죠 여하께서 하는 일을 보라 하니까 보여주셨습니다 대회를 기획하고 편성하는 일부터 등록, 찬양, 공연 앨범에도 우리 목사님 세 분이나 이름이 올라가 있죠 영상 찍고 광고하는 것 교통, 식사, 판매, 청소까지 모든 교역자, 중직자 성도님 랩런트 할 것 없이 너무 우수한 우리 인재들이 완전 하나 되어서 환신하심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잇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급이 되겠습니까 님 뭐에인데 저는 글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 대회장의 의자 보셨죠 만 개 넘는 의자 때가 가득한 그 의자 걸레로 닦으면서 이 자리에 앉는 전 세계 랩런트들 정말로 망대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소원은 가까운 섬에 가서 복음의 글 읽고 복음의 글 쓰고 기도하고 뭐 그러고 싶어요 서울에 오신 목사님이 몇 번이나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장노님들이 이렇게 스텝을 할 수 있냐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다고 원래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장노님들이 스텝을 하냐고 저는 가장 마음에 남았던 그것이 우리 후대들이 이 장노님 모습을 본 거에요 가장 귀한 재산이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원래 그런 줄 알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후대들은 아 내가 장노님이 되면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일이구나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는 최고의 여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매주 금료 전도학교가 렘너드 나이 같죠 후대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있습니다 매주 핵심은 어떻습니까 우리 단원 목사님과 교육자분이 팀이 되어서 전 세계의 망대 시스템 깔고 있어요 새벽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새벽 2시고 3시고 그냥 연락 오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는 다민족 목회자도 지난주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세계보고마 완전히 세팅된 교회에요 저의 청소년 시절 소홍인교회는 너무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느낀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전국 수련회나 훈련회 가면 어디서 왔니? 소홍인교회에요 아이고 이렇게 바로 시작해요 처음 보는 분이 원로 목사님 칭찬하고 잘 계시냐 저한테 묻고 사실 잘 모르는데 정말 정말 저를 자랑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제대하고 돌아와서 잠깐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이 아이들이 내가 느꼈던 자부심 과연 지금 있을까 살짝 의심했을 때가 있어요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랩런트들 하나교회 자랑스럽죠? 아니 어른 말고 랩런트들 이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메시지 잘한다고 아이들이 대답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NG세대에요 부모도 어른도 없는 그런 세대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스러워 여긴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만나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시 권철의 중심으로 비스산 기도원에서 기도의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얘기했었죠 나는 모든 목표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다락방 때문에 분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원로 목사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교회 수십 년의 행보가 물거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조직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 세계보금만 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되었다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먹고 자란 절대주권이죠 수십 년 동안 칠판에 옆줄 그어가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절대주권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아 전도목해로 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출애국을 하고 여수하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출애국처럼 만난 이 전도운동이 단위 목사님과 함께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계보금 앞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또한 모든 교회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정말이지 쉽지 않은 목회자의 세대 교체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교회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타 교회의 귀감이 될 만한 우리 랩런터들이 충분히 자부심 가질 만한 교회라고 믿어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고 유한 캠벌리 강고 문구죠 또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조에게서 땅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겁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잘해서 후대에게 물려주는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년 이후에 하나교를 통해서 일어날 전도운동과 세계보금 안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역이 될 우리 후대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앞당겨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우리가 왜 2000년 만에 회복된 보금을 가지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원색보금과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원색보금과 성경적 전도운동 이것만 바라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너무나 선명한 원색보금과 당시 바울과 베드로죠 로컬과 파라입니다 이 두 조직이 원네스되어서 이루었던 전도운동 이것이 2000년 만에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개교회와 전도운동, 성교운동하는 단체와 조직이 딱 하나가 되어서 로컬과 파라가 연합화해서 세계보금화를 이루는 것이 2000년 만에 처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법이 있습니다 규칙도 있어요 전도와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라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흔들릴 수 있죠 오직 시스템만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회와 현장 조직이 손을 잡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가는 거죠 이 역할을 하나교회가 너무 충실하게 너무 완벽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어요 80억이 넘었습니다 오늘 11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20만 명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올 한해만 8,600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어요 세계보금만 하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몇 명입니까? 출산율이 우리 대한민국 0.78%예요 두 명 결혼해서 두 명 나오면 본전인데 두 명 결혼해서 0.78명을 낳는다는 거죠 2100년이면 100명이던 청년이 6명이 됩니다 우리 한국이 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가시겠습니까? 한국에 벌써 나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56.9%예요 앞으로 대체 종교나 이단 사이비로 다 빠지겠죠 전부 명상하고 전부 귀신 들려서 유리 방황할 겁니다 전 세계에 카톨릭이 12억 이슬람교가 20억 불교가 6억 힌두교가 11억입니다 보금 알고 전도 알고 성경적 전도 전략 아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당해야 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복회에 대해 분야도 너무 많아요 뭐 이것저것 지금 제일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눈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골 상인동에 갇혀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전 세계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마음껏 성교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분들 좀 도와주시고 우리 힘없는 권사님들 나는 돈이 없다 아프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후대들이 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지금 지구 두 군데에서 전쟁이 나고 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전쟁 나면 도망가지 않고 나라로 귀국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들었어요 이미 서기 70년에 로마에게 정복당할 때 유대인 967명이 마사다라는 요소로 피해서 끝까지 항쟁했어요 결국 안 돼서 전부 로마에 끌려가느니 죽겠다 해서 자결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마사다 지역에서 마지막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전쟁 났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이스라엘 청년들이 귀국했어요 45세가 넘은 예비군 대상자도 아닌 그 장년들이 함께 동참하고 심지어 여성들도 오고 90대 중반대는 할아버지도 총 들고 전쟁에 참가하겠다고 뉴스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대구 경부를 보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전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교회는 시대와 후대 전세계를 두고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빨리 영적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교회 주신 그 언약과 말씀을 오늘 결단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 하나의 생을 거는 우리 증직자들 가운데 우리 귀한 후대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계보금화 감당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세계보금화하는 하나교회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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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